공병호 TV의 공병호 바깥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것이 권력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잦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 하다가는 사다리 난다 그런 생각들도 요즘에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문제의 본질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와 불만 터뜨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졌다는 그런 여건 인사들의 자만심이 가득 차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은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한수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무려 7천억 원을 들여서 보수한 월성원전 1호기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경제성 평가가 나쁜 것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국회는 2019년 9월 30일 날 여당과 야당 합의로서 월성 1호기 조계 피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6월 이사회 이전인 5월 달에 삼득 회계법인이 계속 가동할 때 1,379억 9,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회에서는 마이너스 91억 3,500만 원 그러니까 91억 3,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해서 이사회는 정격적으로 월성 1호기 원전 중지를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고 보도를 통해서 공명호 tv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원래 12월 말까지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개월 다시 연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선거를 빌밀해서 지금까지 미뤄져 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9년 12월 말까지 감사원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어야 됩니다. 너무 명확한 결론이지만 나름대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과 여건을 생각해서 뜸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래 국회를 비롯해서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를 보느라면 마치 어린 시대를 떼를 쓰는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내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마구 외치는 아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회의 진풍경입니다. 7월 29일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마치 총동원력이 내려지기라도 한 듯이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의 박금계위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하느냐 등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의도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설명하면서 원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고 반론한 적은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죠. 그러자 백운규 전 장관은 탈원전 내용이 대선 공략에 포함되어 있었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원장이 다시 반문합니다. 대선 공략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억치를 부리는 겁니다.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은 한술 더 뜹니다. 지지율 관련 발언은 정치인이 아니고는 선출직인 의원들도 발언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행동은 최재형 원장이 정치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품게 됩니다. 억치인 거죠. 억치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반론을 폅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처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니까 딱 말을 다시 또 끊고 들어옵니다. 소병철 의원입니다.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백만 공무원을 감사하는 원장으로서 발언은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런 감사원장이 국민의 지지 운운하고 대통령 지지도 얘기하면 원장님이 자기 신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원장님이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을 떠나서 과연 평생을 존경하는 법관으로서 생활한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문 대통령의 입장에 반대되면 다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정치판의 원래 그런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견이라는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쪽으로 집권 세력이 사회를 몰고하고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대로 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적으로 삼고 공격을 일삼는 여건 인사들의 그야말로 유치한 행동을 보면서 오래전에 아이적 시절이 떠오릅니다. 부모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때굴때굴 땅바닥이 구르는 그런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양반들이 모두 다 권력에 취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수원 이사회가 가짜 수사를 투자를 만들어 가지고 멀쩡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폐쇄 결정을 했느냐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지난 6월 초순에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 10여 명을 소환해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감사원은 8월 초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나기에 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민주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틀어져야 되냐 검찰 사법부 입법부 경찰 심지어 감사원까지 모든 것을 다 틀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민주정부라고 하지 않죠. 그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유사 전체주의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 그리고 완성된 전체주의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모두 다 숫자를 조작했으라도 그렇게 대통령 말에 순응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한 것은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그것을 밝히라고 감사원이 있는 것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체주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껏 이루어왔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길을 가는 것은 이견 서로 다른 의견을 허락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30일에 방송됐던 근본원인 외면하면 내리막길이 계속된다를 보시고 독사 토스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시장을 축소하고 파괴하는 정책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시장이 쪼그라들면 청년 시립 부동산 폭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장의 축소가 만병의 원인이다. 젊은 날 운동권에 깊이 함몰됐던 사람들은 세월이 30여 년 지난 지금도 사회공학적 사고방식, 설계주의적 사고방식, 해체주의적 사고방식 등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힘을 활용해서 경제주체들이 저마다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정책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일종의 쓸모없는 짓, 삽질이 많습니다. 거래망을 해체시키고 거래망에 공격을 주고 거래망에 충격을 가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축소라는 결과를 재촉시키고 있습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일 겁니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선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독사 토스님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영어방송인 공tv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를 서 Knox中판에 설정하는els공사입니다.